안녕하세요. 별의 정원 음성소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 음성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종식 감독의 2019년 개봉작 별의 정원은 총 75분 러닝타임으로 성우, 김연우, 전태열, 신영우, 김세혜, 홍범기, 시영준, 엄상현이 목소리 출연을 했고 배수빈 배우가 아빠 목소리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별의 정원은 따뜻한 영화, 너무 감동적인 영화, 딸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는 관객들의 긍정적인 리뷰와 함께 네이버 영화 평점 9.37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장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주인공 수아가 오무와 반디를 만난 별정원입니다. 거대한 도움 모양의 별정원은 벽과 천장이 투명해서 우주가 한눈에 보이는 공간인데요. 가운데 용롱한 푸른빛의 타워가 있고 곳곳에 다양한 우주나무와 꽃들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신비로운 버섯 모양의 나무에는 행성이나 별 모양의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밤안으로입니다. 대형 함선인 밤안으로 선미에는 원형의 광장이 있고 선상에는 높고 멋진 빌딩으로 이루어진 빛의 도시가 있어요. 이 밤안으로는 두 개의 깔때기 모양의 블랙홀 가운데 고정돼 있습니다. 빛의 도시 아래쪽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하터널로 연결되는데 이 터널은 선장실, 기계실 등과 다시 연결되죠. 다음으로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친구는 주인공 수아입니다.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카락을 하나로 깜찍하게 묶은 수아는 야구복 반팔티와 반바지에 빨간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귀엽고 눈이 큰 수아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방에 야구방망이와 글러브를 둘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 발랄한 소녀입니다. 두 번째 만나볼 친구는 오무인데요. 머리에 노란별을 달고 있어요. 얼굴이 동그랗고 눈도 동그란 오무는 헬멧을 쓰고 파란색 우주복에 보라색 가방을 메고 있으며 노란색 장갑과 신발을 신고 있죠. 몸이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모양의 이등신입니다. 세 번째 만나볼 친구는 반디입니다. 반디는 오무의 친구로 작은 초록색 불빛을 들고 날아다니는 반딧불입니다. 보라색의 동그란 몸통에 머리 위에는 더듬이 두 개가 솟아있어요. 네 번째 친구는 밤이인데요. 털은 갈색이고 밤색 반점이 눈과 몸통에 있는 귀여운 새끼 강아지입니다. 초록색 목줄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만나볼 친구는 플루토입니다. 해골이 그려진 해적 모자를 쓰고 검은색 해적 코트를 걸친 플루토는 미남형의 청년입니다. 허리에 긴 칼을 차고 부츠를 신고 있어요. 금발의 앞머리를 눈 한쪽으로 내려서 가리고 있는데 눈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또 귀걸이를 하고 피어싱을 양쪽 귀에 두 개씩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만날 친구는 덩치가 크고 상체가 발달한 카론입니다. 노란색으로 빛이 나는 큰 눈이 얼굴 정면에 있고 입이 실로 깨메어져 있는데요. 등에 커다란 노를 메고 있으며 가슴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벨트에는 수류탄 두 개가 꽂혀 있어요. 일곱 번째 만나볼 친구는 부리와 몸, 벼슬이 파란색인 닭 닉스입니다. 송곳이 박힌 검은색의 가죽 목걸이를 하고 팔뚝에 문신을 한 닉스는 흰색 민소매 티와 빨간색 체크바지 차림에 통통한 허리에 총알을 벨트처럼 두르고 있어요. 민소매 앞가슴엔 옷핀을 장식처럼 달고 있고 다리 한짝은 의족입니다. 끝으로 만나볼 친구는 뱀 히드라인데요. 뿌리 달린 머리가 두 개 있어서 늘 수다스럽죠. 거기다 머리보다 조금 작은 꼬리까지 엉덩이 뒤에서 불쑥 솟아올라 마치 머리처럼 말을 합니다. 히드라는 머리가 두 개지만 목은 하나라서 빨간색 넥타이를 하나로 묶고 갈색 바지를 입고 있어요. 지금까지 별의 정원에 나오는 친구들과 중요한 공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주인공 수아는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반질반질 눈이 나는 검은 돌을 갖게 됩니다. 이후 우연히 별 정원으로 들어간 수아는 강아지 밤일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별 정원에서 알게 된 오무 반디와 함께 밤일을 찾기 위해 우주로 모험을 떠납니다. 수아가 낯선 우주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또 밤일을 무사히 찾을 수 있을지 음성 해설과 함께하는 별의 정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별의 정원 음성 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